안녕하소오 오늘도 운동하러 이동해보겠습니다 아 날씨가 참 좋네요 아이고 힘들다 오늘 운동은 똑같이 유산소 푸시업 그리고 복근 삼두 이렇게 운동해볼게요 어우 날씨 좋아가지고 빡세게 운동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 운동하니까 참 좋네요 좋아 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좋아 자 오늘의 날씨입니다 너무 좋죠 오늘 헬스장가서 운동하고 싶은데 시국이 시국인지라 아무튼 그래도 밖에서 운동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운동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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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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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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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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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